팬카페에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 이런 것처럼. 아빠는 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나귀는 양락이. 당나귀는 양락이는 뭐예요? 미친인간 최양락. 미친인간 최양락. 내가 네 종이냐 최양락. 미친인간 최양락이라면 누가 오겠어. 그 팬들이 다 미친놈들인데. 미친놈 좋아해, 누가. 그냥 아빠가 요즘에 초코양락이잖아. 초코양락 하면 되겠다, 초코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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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양락이 제일 무난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초코 개그맨 최양락 공식 팬클럽. 초코양락. 와, 됐어. 초코양락. 됐어. 돈 내는 건 협회비는 없어? 아니, 서류 같은 거 내는 거 없어? 인감증명서 이런 거. 네? 뭔 서류가 있겠어?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감증명, 등본 이런 거 다. 법무사도 가고 해야 되고. 자, 주제. 팬카페. 팬카페. 아빠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했잖아요. 국내배우. 개그맨이네. 아빠는 개그맨이야. 죽는 날까지 개그맨이네. 배우 안 하시고요. 꿈에 배우 안 하시고. 아, 이 형 진짜. 아, 이 형 진짜. 아, 이 형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 사람들이 혹시 모르잖아. 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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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검색어를 등록. 일단 최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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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현숙도 놀까요? 팽현숙. 아, 팽현숙. 엄마를 검색하면 안타깝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야무진해 따님이. 보조양락. 아니, 그거 다 끝났어. 그거 아직도. 누가 그렇게 검색해요, 엄마. 미친인간, 쪽파양락, 보조양락. 더 못해요, 이제. 더 못해. 뭘 지워야 돼요. 아빠. 미친인간 보조. 미친인간 지워, 미친인간. 미친인간이 왜 들어가지. 아니, 그러니까 팽현숙을 빼야지 왜 내 팬클럽인데. 내 이름이 들어가야 잘 되는 거야, 이 미친인간아. 아, 하나아빠로 하자. 아, 내 유행어 하나아빠 해. 하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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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반드. 하진반드? 이게 유행어야, 엄마. 권혁숙 씨가 엄마 똑같이 따라하던데요? 하나아빠. 하나아빠. 밥으려, 빨리. 미친구나. 깜짝 놀랐어요. 카페 설명 뭐라고 할까요? 카페 설명? 40년의 한을 풀고 싶어요. 40년의 한을 풀고 싶어요. 아련하게 쩜쩜쩜. 쩜쩜쩜.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고마웠어요, 40년. 여러분 덕분입니다, 40년. 난 40년이 좋아. 아빠, 아빠 이거 아빠 팬클럽이냐. 감동이에요. 아빠 조용하세요. 한 문단이나 더 줘. 내 거 다 치우고 당신 거 만들어 그러면. 하다 보니 40년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초코양락이 될게요. 그렇게 할까요? 초코양락이 됐어요.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초코양락 소중한 의미를.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같이 술 마셔요. 같이 술 마셔요. 너무 힘들다. 같이 봐라. 잊지 않고 소주 한잔 할까요? 잊지 않고 이름값 할게요. 이름값. 좋네요. 이름값 할게요. 좋네요. 그러면 그 소중한 의미를 잊지 않고. 이름값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